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K-POP 속 과학 이야기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K-POP 사이언스학과 허성범이고요 긴 말이 필요 없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익히 듣고 불렀던 K-POP 노래 가사들 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BTS의 134, 340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숫자가 뭐로 의미하는 거냐 이게 사실 명왕성으로 의미합니다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태양계 행성들을 외우면 수금, 지화, 목토, 천혜, 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9개까지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대신 받은 게 이 134, 340 이런 항명 또는 코드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받은 거죠 이름 대신에 이 노래도 굉장히 슬프다 퇴출된 명왕성의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명왕성이 그냥 퇴출된 게 아닐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퇴출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달이 막 돌아 막 도는데 우리는 수금, 지화, 목토, 천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정말 많은 돌덩이들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다 태양계 행성으로 쳐주진 않는단 말이야 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것 공전이라는 뜻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원 같은 주기를 그리면서 계속 계속 같은 자리를 돈다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니까 공전할 것 두 번째로 스스로 질량이나 힘 같은 게 충분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것 그 말은 즉슨 구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가 자신의 궤도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 우세한 행성일 것 즉 얘가 이 궤도에 있는 애들을 다 먹었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명왕성이 이 조건을 만족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게 원래는 이 조건이 두 개였어 원래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명왕성도 행성이었는데 명왕성의 입지가 정리되면서 동시에 이 조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망원경이나 그런 기술이 발달이 많이 안 되니까 명왕성이 다 저 멀리 있고 제가 잘 돌고 있을 거든 이렇게 예측이라고 말았는데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애들도 찾고 명왕성에 대해서 좀 더 똑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애가 있었냐면 카론이라는 애가 있어요 카론 얘는 명왕성의 위성이야 위성이라 하면 달처럼 달은 지구 주변을 돌죠 카론은 명왕성 주변을 돌았단 말이야 명왕성이 이렇게 있고 카론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얘네 둘이 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돌 때 어떻게 돌냐면 명왕성도 이 힘에 이끌려서 돌고 카론도 이 힘에 이끌려서 돌아 그러니까 원래는 카론만 공전을 해야 되는데 얘도 같이 공전을 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조그마한 개미 잡고 돌아요 개미 잡고 돌면 흔들리지 않고 돌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강호동 선생님 팔을 잡고 돌려요 강호동 선생님 무거우니까 저도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제 중심이 벗어나잖아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어? 명왕성? 이 자식 사실 행성이라고 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카론? 얘를 행성이라고 해야 돼 얘도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화룡점정을 찍은 친구가 에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에리스가 에리스라는 이름의 친구가 발견되는데 명왕성이랑 비슷한 주기에서 얘가 돌아 근데 명왕성보다 크기가 더 커 명왕성보다 크기가 1.3배야 그럼 얘도 행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태양계 행성으로? 근데 그거 알지 빠른 인정해주면 00년, 99년 친구 00년, 98년 친구 그래서 점점점 내려가서 제가 이제 강부자 선생님이랑 친구가 되는 것처럼 얘까지 인정을 해주자니까 태양계 행성이 12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 에리스를 발견한 천문학자가 아니다 명왕성도 에리스도 태양계 행성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때 이제 명왕성이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기준을 정립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얘가 갑자기 퇴출돼 되게 서운한 거야 수금지와 목도 천해 까지가 끝이야 나도 제3자인 입장에서 이런데 명왕성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노래의 심정을 담은 게 바로 이 BTS의 134430이다 가사 한번 보면서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죠 그럴 수만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날 내쫓았는지 어? 나왔다 나를 내쫓았대 그럼 내가 누구야? 내가 명왕성이야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맴도네 아까 말했죠? 명왕성이 이름을 빼앗겼다고 근데 똑같이 널 맴도는 건 똑같아 얼마나 슬퍼? 작별이 무색해? 그 변 없는 색채 어쨌든 이름만 뺏겼다 뿐이지 내 색깔도 똑같고 니 색깔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게 떠올랐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 있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 말은 즉슨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존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날개는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그럼 너는 누구예요?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나도 너의 태양계의 한 친구였는데 자 여기 고종오류 들어가죠? 별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고요 지구나 이런 친구들처럼 스스로 빛을 못하면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 그럼 나도 너의 행성이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넌 빛이라서 좋겠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저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이 가사를 RM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데 문학성이 너무 잘 드러났다 우리가 아는 명왕성이라는 게 끊어서 보면 명이 있고 왕성이 있잖아요 왕성이라 하면 왕의 성 그러니까 궁전이나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명은 한자로 해석했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 이름 명 두 번째 목숨 명 그러면 내 왕성임이 무너졌는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왕성임이 무너졌는데 내 남은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중복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의도하셨다면 의도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다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일을 너무 재밌게 하신 게 아닌가 죽을 때까지 받겠지 네 무더운 시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열과 에너지를 죽을 때까지 받겠다 그렇겠죠 아마 아직 난 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게 변한 거야 내가 너를 돈다는 사실 똑같은데 공조한다는 사실 똑같은데 그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지 명왕성의 슬픈 사랑이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넌 정말로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에리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왕성을 퇴출시킨 주 범인 얘가 나음으로써 태양계 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명왕성이 퇴출 됐단 말이에요 태양이라는 친구도 명왕성이란 멋진 내가 있었는데 에리스라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이 흔들린 거야 에리스 때문에 내 사랑의 이름도 뺏기고 내 사랑도 사라진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걸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달 뭔지 잘 모르겠어 달이랑 별 큰 상관 없는데 사실 명왕성 달보다 못합니다 달의 크기의 3분의 2밖에 뭐야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했지만 달보다 못한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마음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차가운 심장은 영하 248도 명왕성의 실제 온도 영하 248도입니다 네가 날 지운 그날 멈췄세 사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계속 멈춰있다 난 맴돌고만 있어 네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 난 헛돌고만 있어 이게 사실 진짜 재밌는 게 이것까지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원을 하나씩 그려 보통 수금지와 이런 애들은 다 비슷한 평면에서 돈단 말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구성 돌고 금성 돌고 지구 돌고 이런 식으로 같은 평면에서 도는데 명왕성만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명왕성만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돌아 실제로 그래서 명왕성의 주기를 여기 이제 띄울 건데 여기 보다시피 얘는 일방적인 원은 아니다 해왕성의 주기를 침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헛돌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때는 태양 태양계에 속했던 나였는데 별의 심장에 텁텁한 안개층분 실제로 명왕성은 메탄과 이산화탄소 얼음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짙은 안개층이 있습니다 명왕성 그림 보면 실제로 하트 모양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그 별의 심장 명왕성의 그 하트 모양 거기에는 안개층 밖에 없다 굉장히 과학적 고증이 잘 된 가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BTS의 134430 명왕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답고 과학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와 여기는 백점 제가 왕이었다면 자원급제 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분야의 원탑이죠 과학적으로 정말 정말 고증이 잘 된 러블리즈의 나의 지구 데스티니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가사랑 바로 보면 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때까지 이전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까지 지규법 너랑 나를 정확히 명시하는 가사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두루뭉술하게 은유법을 썼는데 여기는 지규법을 쓴다 나의 지구 너는 지구라는 걸 우리가 제목에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너는 내 데스티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난 너만 보잖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의 한 면밖에 못 봐요 뭔 소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달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돈단 말이에요 어? 왜 한 면밖에 못 봐? 우리가 이렇게 도니까 달도 계속 얼굴을 바꾸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구가 이만큼 도는 만큼 달도 고개를 이만큼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달은 계속 서로의 지금 마주보고 있는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이제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달이구나 널 향한 어떤 맹목적인 사랑을 노래를 합니다 넌 내 데스티니 떠날 수 없어 난 넌 나의 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떠날 수 없어 난 왜? 서로가 서로를 중력으로 묶어두고 있으니까 실제로 달은 지구를 허락 없이 떠날 수 없습니다 속박되어 있는 관계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같은 면만 보여주면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운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넌 나의 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우리는 지구의 자전구 주기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하루의 기준이 되는 건데 다른 자전 기준이 27일이야 거의 한 달이 자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살 때 음력 기준 한 달이 지구의 달의 하루입니다 이런 어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자꾸 그녀만 맴두나요? 나랑 너 말고 새로운 그녀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지구 네가 지구라면 근데 지구가 그녀만 맴돈대 지구는 누구 주변을 맴돌아요? 태양이죠 그럼 그녀는 누구예요? 태양이야 상대가 너무 빡세 나는 달인데 상대가 태양이래 달처럼 그대로 놓은 내가인데 나 왔다 지규법 나는 달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하는 이런 마음 그대도 똑같잖아요 슬픈 이유? 달과 지구는요 서로의 그 중력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리가 가까워지지 못해요 오히려 멀어져 그 공전할 때 그 마찰 때문에 3cm씩 계속 멀어져요 이런 마음 그대도 똑같잖아요 왜 똑같다고 그래? 지구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지구도 똑같이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유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사실 이런 공전의 마음이다 오늘도 그녀 꿈을 꾸나요 지구 너? 오늘도 태양 그녀 꿈을 꾸는 거야? 그댈 비춰주는 내가 있는데 달빛이 있다 근데 달도요 항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럼 우리가 보는 달빛은 뭐냐면 반사된 태양빛의 일부예요 그러면 널 비춰주는 이 빛은 사실 그녀로부터 왔단 말이야 굉장히 묘해지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고요 내겐 하루가 꼭 한 달 같은데 아까 설명을 하다 못한 게 여기 나오네 내겐 하루가 꼭 한 달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을 정할 때 자전, 스스로 행성이 한 바퀴 다 도는 걸 기준으로 하루를 정해요 그럼 지구는 하루가 우리 다 알잖아 24시간이야 행성마다 근데 자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하루가 어떻게 돼요? 달의 하루는 27.31이야 그래서 보통 음력이 27일 28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와 그러면 지구 너의 하루는 24시간인데 내 하루는 마치 27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널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내겐 하루가 꼭 한 달 같은데 꼭 한 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인 거죠 내 하루는 한 달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잔한 그대 그 마음에 파도가 치길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치는 원인은 사실 달과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과학적 고증이 잘 된 거죠 달이 바닷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생기고 민물설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가사라고 할 수 있겠다 기울어진 그대의 마음엔 계절이 불러온 온도차가 심한데 북극성 할 때 얘기했죠 지구는 똑바로 돌지 않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계절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원하는 학생들만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런지는 늘 그대 향한 내 마음엔 작은 바람 한 점 분주가 없어요 계절이 있고 온도차가 있으려면 대기가 필요해요 대기 우리 주변에는 지구를 감싸는 이런 공기층이 있어요 기체들의 층이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이 내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 흐린 하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온도차도 생기고 하는 건데 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달에는 대기가 없어 대기 없으면 바람도 안 불어요 눈부신 그대 하루 낮 동안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사실 낮에도 달은 떠요 가끔 낮달 보시죠 근데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내 마음은 차고 또 기우죠 하 달이 초승달이 됐다가 금달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달이 찬다 또는 달이 기운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마치 달처럼 차고 기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이게 메인 포인트야 메인 포인트 한 번 난 그녀를 막고 서서 빛의 반지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지구가 있어 태양이 있어 내가 여기 달이 막아 그러면 이 현상을 뭐라고 해요? 계기 일식이라고 해요 구글에 일식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식 모션을 구글이 보여줍니다 아무튼 빛의 반지를 내게 주고 싶은데 일식 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데 중간에 달이 여기를 새까맣게 가려 그럼 얘가 뭐처럼 생겼어? 빛나는 부분이 반지처럼 생겼단 말이야 반지하면 또 뭐예요? 청혼의 의미잖아 내가 너에 향한 사랑을 고백하듯이 일식을 한번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런 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달은 단 한 번 단 한 번 그녀의 앞에 서서 너의 낮을 낡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식은 낮에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슬픈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지구에게 태양은 너무나도 큰 존재니까 달이기엔 약간 버거울 수 있다 뭐 그래서 짝사랑을 하는 두 번째 여주인공 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여주는 태양인 거죠 이 기획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너무 깊은 고뇌에 빠졌었어 문제인데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논리적일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DNA BTS의 메가 히트곡이죠 거기 문제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뭐가 문제냐면 DNA라는 친구는요 보통 세포가 이렇게 있겠지 세포라는 친구 안에는 세포핵이 있어요 핵 안에 DNA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세포, 세포핵, 그 다음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속에 DNA가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세포로 되어 있죠 거의 모든 부분은 이 혈관 속 DNA가 있어오는 약간 너무 큰 범주에서의 DNA를 접근한 것일 수 있다 모든 이런 혈관이나 눈, 귀 이런 애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DNA가 있으니까 이 우주 속 모래 한 톨이 말해줘 약간 이런 되게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주 예쁜 비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예쁜 가사로 고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어쨌든 이 노래의 취지는 유전 정보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널 향한 사랑은 운명적인 거야 우주의 섬리가 그걸 따르듯이 널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걸 좀 더 살려서 가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 혈관 속 적혈구가 말해줘 혈관 안에 혈액 있고 혈장이 있는데 혈장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이 있으니까 어? 말이 된다 내 혈관 속 백혈구 내 혈관 속 혈수판이 말해줘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아니 나는 혈관이 아니라 DNA 살리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세포핵 속 DNA가 말해줘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예쁜 가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좀 다음번에 이제 작사를 하실 때 조금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과학하시는 친구들이 좀 편해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 노래 가사와 작사의 의미를 저도 모르고 이런 걸 기획한 건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심심해서 딴지 거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진심이 아니니까 작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노래하시는 아이돌 분들의 마음이나 또는 그걸 사랑해준 팬들의 마음 모두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웃고 넘기는 걸로 혹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곡들이 더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하이스트 생인 시점으로 이런 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다음 2편 때 재밌는 노래들 더 많이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그러면...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K-POP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사이언사학과 허성범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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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